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축구 경기를 하고 난 뒤에 한국 기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라고 부르니까 거기 감독이나 관계되는 자들이 북한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복이라 불러라. DPRK 이렇게 하면서 자기나라를 조선이라고 부르라.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은 남쪽에서 보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북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 정작 북한이 남북 여자축구 경기를 중계했는데 거기 자막을 보니까 조선 대 괴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을 괴뢰라고 붙였습니다. 괴뢰.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그야말로 욕설을 한 것. 한 팀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국제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자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는 북쪽으로 부르지 마라 해놔 놓고 남한 팀에 대해서는 괴뢰라고 붙였습니다. 이걸 방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걸 보도하는 MBC의 MBC 엔카. 여자 엔카와 여자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항조 아시아 게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아시아 게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그 전부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괴뢰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이거는 상식 이하고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하고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표현했는데 이걸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못하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아시아 게임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냉각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중개에서 이렇게 상대를 괴뢰로 부른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MBC 보도를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과거에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다. 자기를 남쪽 대통령이다. 북한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하고 자기는 저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 MBC 제3노조가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앵커는 괴뢰방송도 싸우 도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방송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왜 MBC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괴뢰라고 부른 데 대해서 자 이게 왜 그렇게 MBC 기자나 앵커가 비판도 못하고 오히려 괴뢰방송을 싸우고 돌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MBC의 이재은 앵카나 또는 신수아 기자가 이 보도를 했는데 이 신수아 기자도 어디에도 북한에 무리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 괴뢰라고 한 것에 대해서 MBC 신수아 기자 분석을 이뤘습니다. 냉랭한 남북관계는 아시안게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5년 전에 단일팀으로 경기를 치렀던 우리 선수들은 더욱 그렇게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5년 전에 단일팀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함께 경기를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어. 그래서 괴뢰라고 안 불렀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남북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괴뢰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의미로 시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윤석열이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3노준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앵카나 또는 기자나 북한의 괴뢰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선수단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괴뢰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냉각되어도 정상적인 체제라면 스포츠 중개석까지 이렇게 상대에게 욕설을 갖다 붙이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MBC 제3노준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북한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공인된 이름이 있고 국가가 있고 팀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공인된 이름을 명칭을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밖에서 괴뢰라는 소리를 듣는 걸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특히나 중계방송하면서 조선대 괴뢰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이걸 방송하고 있는 MBC가 그걸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은 앵커나 신수아 기자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MBC 제3노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러다가 종북주의자들 눈치를 보느라가 MBC가 미쳐가고 있다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송사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SBS 앵커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남조선이 아닌 괴뢰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을 북한 또는 북측이라고 부르는 데는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사실들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JTBC 앵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팀을 괴뢰팀이라고 불렀다. 스포츠 중개에서 괴뢰라고 부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역시 북한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식의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특히 MBC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격, 비판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 방송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어용방송,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납발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이 김정은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방송은 아직도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부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그걸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탓하고 있는 이런 방송을 보고 정말 심각하구나, 걱정이다, 큰일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틀렸다. 앞으로 또다시 북한이라고 하면 질문을 안 받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축구에서 북한과 일본 선수들이 붙었는데 그들이 경기에 지니까 그야말로 일본팀에 대해서 아주 가격하게 나왔습니다. 물병도 뺏고 툭 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바로 일촉즉발, 위협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왜 그럴까?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일본 매체는 바로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아사히 신문은 글로벌 판에서 북한 축구가 일본의 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에 달려간 이유다 하는 제목의 기사를 적었는데 우선 경기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선수들의 대우를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조아시안게임은 북한 선수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수들은 탈강전에서 피하면 다음 국제대회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노동단련대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동단련대는 북한 재판소에서 노동단련령을 받게 되는데 6개월 이상 1년 이하형입니다. 여기 선고받은 자가 수용되는 곳인데 수감들은 열악한 쪽방에서 너댓 명이 다른 이런 거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강제의 노동을 강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나와서 지면 노동형을 받게 되고 이기면 영웅치극을 받는 이거야 말해 국가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상한 집단 그게 말이 충격적인데 이런 걸 소개하고 이런 걸 비판해야 될 우리 방송사의 앵카나 기자들이 북한이 우리를 지칭할 때 바로 괴례라고 쓴 거 이거 우리 쪽에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북한은 비판도 못하고 있는 이게 오늘날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이다 보니까 방송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알게 모르게 친북한, 친자파, 친민주당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곳곳에 간첩인 줄 모르고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간첩활동을 저렇게 노골적을 하고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저게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 되는 것은 대부분의 이런 매체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방송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 쪽에 괴례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있는 기자와 앵커 이게 오늘 MBC의 방송 실태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